에스 베스 가족이 되셨네요 아 콜트쇼 우리 쇼도란 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오랜만이 아니네요 콜트쇼는 처음이고요 처음이에요 14년 만에 처음 나오셨어요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이고요 지금 지난 30일부터 매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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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11시에 허지웅 쇼로 청취자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어떠세요 지금 음 어떤거 방송 느낌이 방송이 해보시니까 어 글쎄요 일단 라디오 디제이는 처음이신건가요 라디오 디제이는 처음이죠 라디오 디제이를 대타를 많이 했었고요 대타랑 또 다르니까 많이 달라요 그리고 무슨 드라마 까메오 같은거 할 때 이상하게 라디오 디제이였어요 역할이 어울려요 디제이가 잘 어울려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면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매체랑은 좀 느낌이 다르죠 TV랑은 저는 이거 솔직히 부담스럽고 여러가지로 그래서 그냥 안할게요 막 이런 말 이렇게 했었는데 와서 이제 피디님이랑 시피님이랑 하시는 말씀이 이게 청취자분들하고 서로 굉장히 인터랙티브하게 소통이 연구하는게 있다라고 저는 진짜 그거 그냥 낚으려고 하는 소린줄 알았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너무 뻔한 얘기잖아 라디오는 무슨 인터랙티브가 이런 얘기가 너무 뻔한 얘기처럼 늘려서 아 네네 그랬는데 진짜 이거 지금 일주일 이렇게 되고 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그 애정하는 정도가 되게 달라요 느낌이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DJ를 아껴준다고 할까 그런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와 이게 뭔가 가족같은 느낌이 진짜 든다는게 그게 맞는 얘기라 느껴지더라구요 나도 새벽 밤 DJ같은거 해보고 싶어요 새벽 2시쯤에 배고파서 되겠어? 먹으면서 야식 땡기는 밤에 ASMR처럼 먹는거 이렇게 먹으면서 여러분 오늘 튀김을 먹어볼게요 하면서 새로운 스타일의 DJ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예예 와